한국국토정보공사 나 계산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없나고 야 이건 뭐야? 꼭 사는 게 아니라 들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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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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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통령인가? 난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는 걸 내 여론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님 생각이 대통령 권력도 강한 권력이지만 언론 권력도 굉장히 강한 권력이다. 이 강한 권력 둘이 유착하거나 결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거기에 긴장관계를 갖고 있어야 우리도 몸가짐을 똑바르게 하고 그런 긴장관계에 서 있을 때 똑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이 굉장히 강하셨던 편이죠.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서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망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세 정권이 이제 들어섭니다만 자유 언론을 단합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는 점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여줬으면 합니다. 세 정권이 어린이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세 정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 정권이 상자적인 대가를 치른다 해서 세 정권은Med의 정권과 공간을 풀어라거나 세 정권이 vier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강자의 권력을 대변하고 기득권자의 논리에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기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요새 정치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권력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있잖아요. 검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조중동은 어느 시간 이후에 특히 자기들이 엄청난 언론 자본을 형성한 이후에는 완전히 기득권 세력의 중심부가 되거든요. 특히 종평까지 가진 이후에는 판이 더 커져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